요즘은 날씨가 더워서 이렇게 바로 뽑아서 고수 택배 나가는 방법 이거는 지인께 선물할 거라서 반을 안 묶었어요 일부러 빨리 탈탈탈탈탈탈 탈탈구 요렇게 이쁘다 이쁘다 이게 마침 어제 스티로프 아이스박스 스티로프 박스가 왔는데 딱맞아 딱맞아 자 여기다가 그것만 넣어서 보내면 될 것 같아요 얼음팩 하나 생명은 아래에 한번 깔았고 오 너무 이쁜데 고수가 영월로 갈 예정이다 요거 조금 남았는데 요거는 바를 건 아니고 글쎄요 여기다 주문드로는 파이긴 해야겠지만 주문드로 왔을 때 파는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포장하는게 요렇게 딱맞는 스티로포로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딱맞는 스티로포로 있으면 좋은데 풀은 보내면 안되겠쥬 출근길에 뽑아봅니다 이렇게 뭐 금방이지 뭐 탈탈탈탈 탈탈탈 탈탈탈 탈탈탈탈 탈탈탈 어? 풀 안 돼 풀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1kg 이상은 누우면 안돼 왜냐면 떠요 떠 아무리 잘 포장을 해도 근데 어 지출풀 박스가 크면 괜찮지 요거는 딱 맞는 것 같아 무게를 재볼까요? 금속 금손 금손 오 2kg네 오케이 딱 맞습니다 자 조금 허전한 마음에 자 음 이렇게 뿌리채로 좋쥬 좋쥬 자 가보겠습니다 포장 포장 마무리 이렇게 해가지고 딱 아니 클라 proclaimed 손